진도에서 진돗개를 잡아먹는다더라. 6마리, 8마리 이렇게 하면 제일 많이 나와요. 2마리 정도 나와. 철도 뚜께로. 뚜께로. 이렇게는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고마우신 분들이 그분들이지. 왜? 가져가다 하면 가져가줘. 어 나왔다. 어? 어? 나왔다. 네? 여기 있어요. 53호죠. 천연기임 53호. 진도구에서는 사천두는 천연기념물입니다. 문화재청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천연기념물 제 53호고요. 그 등록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된 게 남은 것이. 아, 이 새끼도 못낳고. 야, 막 한 날이 많아. 지금. 식용이에요, 식용. 주사 놔버려야지. 까남나요, 제가? 주사했어. 인상이 XX같이 안생겼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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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마지막인가요? 예, 마지막입니다. 국가예산으로 국비를 가지고 보해라고 지정한 동물인데 그 동물이 식용 개농장 한켠에 그렇게 갇혀있는데 그걸 보고 그냥 들어왔다? 그걸 해명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소유자도 농장주가 아니에요. 이마인, 그녀의 식용 개농장 한국의 식용 개농장 섹시한 식용 개농장 ㄴ, 이 식용 개농장 귀찮았게, 가져가라는 거 이제 새끼 안 된다고 그래서 준 거야. 나는 모르지 이제 도심탕 농장 하는지 알고 보낸 거예요? 그래, 알지. 허리 떳다 떳다 달리 나 한 놈이요 아 천연기냄물 등록된 게 다 암컷이에요 네 전부 다 암컷입니다 툭툭. 얘가 다잉이. 다잉이? 공짜네요. 이거는 그냥 죽으라고 한 거잖아요. 거기에서. 생각하게 말아 봐야 돼. 신태 조사가 따로 있었거나 이러지 않았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2009년도 때 모든 걸 전산으로 진동기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집집마다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전산상으로 많이 했었어요.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소유주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아니 이게 군에서 등록기를 잘 키울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거지. 그냥 개인 재산이에요. 지원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신형사상충, 소독약, 탈취제 등록기 관련된 모든 약품 다 해드리고요. 그러면은 은말이 이상을 소유하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투수가 되면 상사나 판매업을 다 등록하셔야죠. 대를 무한정 늘려도 그럼 다 지원이 다 가능한 거네요. 이 중복해면. 무너ятся, 경찰, 조은이 라. 맞아요. 너무 출마하지 않습니다. Din D. 편집곡은がとう Liebe 현장den이죠. 전산수 leaks along the place 구경하는 데해주세요. 진짜 많아요, 너무 많았어요. 올라가신다 그러면 누구한테 도움이 되냐면 동물보호가 전제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은 결국에는 학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개선과 보완점을 강력히 요구하고 각종 지원사업에서 지원과 페널티를 명확하게 이끌어 가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물법 전면 개정 법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정기국회에서라도 빨리 통과가 되고 이미 계류중인 법안과 변합심사를 신속하게 해서 빨리 통과시키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천년기념물 관리 최종 책임이 문화재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년기념물인 진돗개 관리에 매년 수억을 진돗개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도 못하고 매매 등기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쓰여도 되겠습니까? 진돗개와 협의해서 진돗개 보정 관리가 좀 더 정확히 되도록 진돗개 표준 보시면서 장관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사실 이게 참 웃을 일이 아닌 게 국견조차도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런 증거들이 나오면서 과연 나라의 이미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의원님 말씀 주신대로 지금 동물보호법 내에도 고쳐야 될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지금 정리를 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신은 어떻게 될까요?